시키야말라 한판 붙겠는데? 잠깐만 물약 있나? 산거밖에 없어요 소지품에 뭐야 이거 게임기 들고 다녔 이거 말고 약국 가면 더 좋은거 팔텐데 그게 사러 가야지 잡통사니가 쓸 일이 없으니까 거의 별로 안맞으니까 전락이 이쪽에 있구나 어? 돈 많은 애다 천만원 얘네 이거 졸바 안찍어왔는데? 피리받찍어왔는데? 천만원 돌고 잘싸워 어 이거 졸바라 이 댄서가 사기해준게 뭐냐면 누워있을 때 추가타를 계속 만든다 이게 사기란다 방금 돈 안주지 않았나요? 존나? 이거 접시같은거 다 팔아도 돈인데 사기 사탕도 넣고 빅토리 뭐야 이거 핸드백 손목식이 탐수 지가 빵도 하나 넣자 물약은 얼마 있지도 않네 물약좀 사러 가야겠는데요? 여기에 물약이 어딨냐면 약국을 가야돼 아 저기있다 직진해서 물장나의 흔적 지금 원래 용광같이 주인공은 키르고 지금 여기는 제로라서 주인공이 둘이에요 마지막까지 주인공을 하는거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가 더 주인공같은 느낌? 여기 맞죠 여기 맞죠 외전같은건 같은 느낌이다 체력과 히트게이지 스테미나 XX 아 이게 제일 제일 많이 찰걸? 요구나 삽시다 히트는 뭐 때리면 차는거니까 굳이 채울필이 있을거야 이거 불러줘 감사합니다 솔직히 마지막은 걱정이 안돼 근데 키류가 좀 약해가지고 무기가 없으면 마지막은 뭐 댄서로 보스도 다 잡을 수 있으니까 돈 얼마나 했지? 댄서 거의 다 찍었거든? 히트게이지양 상승 히트게이지양 상승 찍을게 없네 이거나 찍자 이거 끝에 걸 풀어야되는데 봐봐 무투왕의 이런거 엄청 비싸 5억이고 저것도 물장사를 해야 풀립니다 마지막은 물장사를 해야 이런게 풀리고 키류는 부동산을 해야 풀리고 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하려면 엔딩은 내일 봐야되니까 물장사 지금 한단계만 풀렸나? 그냥 이걸로 깨는걸로 오 저거 푼다고해도 뭐 대단히 세진 않겠지 오오 네 물장사를 해야 스킬이 풀리고 오오 이리 가야 지금도 쎄 여기 있나? 카자마조 카자마조 저갑시다 물장사 땜에 풀스까지 살거 같다고? 아 물장사 하시고 싶어가지고요? 여기 니시키야마 만나러 마시마 유문이야 도우지마 구미는 니시키야마 키토르가? 에? 얼굴 상처가 그대로 있어 니시키야마 산 너 오실이아이 이수까? 희야 고래카라 쇼타이미야 아는 사이가 아니래 아? 텐매이 후자게 된거가? 비켜 아 잠재위들 빠지라고 니시키야마 오란노가? 울세 오메 오 오 오 오 오 오 그는 마지마라 너희의 손에 맞지 않으니? 마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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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에 시마너부터 시마너부터 멈축 누군가 카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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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마라 카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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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len 아 vs 어, 형님 의리 의리의리에 호름한 사무소 카카루트야? 자리 옮기자 형님 애들한테 맞는거 애들 정서에 안좋으니깐요 어디 구석탱이로 갑시다 옥상이야? 좋구만 춤추기 좋은 장소야 너의 뱀은 뱀은 뱀고있고 시즌이 뱀고있고 너의 뱀은 뱀고있고 알게되고있고 너의 뱀은 뱀고있고 하하 너의 뱀고있고 너의 뱀고있고 너의 뱀고있고 내가 뱀고있고 그것도 안좋아 형님 멋있더라 내가 너와 같이 같이 내가 너랑 같이 먹었고 열라 센거 아냐 이거? X는 왜 누르냐고요? X를, X를 눌러 조위를 펴하라고 죽었단 얘기지 형님 카자 마조 서열 2위 까시와기 오사무 형님 형님 저의 추모 한번 봐주세요 호호! 에어트랙! 에어트랙 보셨어? 아 이건 좀 별로 안좋은데 야호! 끝난줄 알았지 바로! 공중커버! 형님 피가 많으시네 잘 안다네 이것도 막아보셈 하하아 간다 이필수 이름이 뭐랬지? 하하! 에어트랙! 아 에어트랙 뿅노는데 왜 자꾸 에어트랙이나가 으으으! 날나서 추는 이예! 암바한다! 오바이드킥 좋았습니다 형님 형님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게 장애패되지 않게 조심하세요? 하아 이거 저 자꾸 에어트랙이야 이거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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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좀 불안하세요 괜찮으세요? 더 났습니다 응 아이고 뭔눌렀다 아아아아 아하하하 하하하하 형님 세시네요 갑자기 버튼를 쏙이야 도발 도발을 좀 세죠 2페이지라 좀 세졌어 봐봐 노란색까만 이상한거있어 오 뭐야 저거 조심해야 돼 어어 어허어 한번 팍 치는디오 어어 이거 장기술 안통하는거야 이게? 이거 도발은 어떻게 하는거야? 어 이 형님 봐라 원래 하나 정도가 먹어줘야되네 예의상 오오 야야 형님 이 정도는 예의 많이 차려드렸습니다 아아! 아아! 오오! 이렇게 되면 멀리서 돌면서 와야 돼 내가 발동하기 전에 좀 약하거든 여기서 좀 발동시키고 와야 돼 으아아아! 형님 갑니다! 아하하하하하 아 형님 하단을 막으셔야지 형님 대단했습니다 다른 애들보다 좀 더 좋았어요 예 역시 서열 2 이런 괴물이 가자마주에 있었다니 아이고 아 이게 애들이 뭐야 왜 칼뜨고 있어 눈은 파불있네 사슴 빨리 말해라 형님 눈 없어진다 세.. 세레나って 미세라 조악군 … … … … … … … 원래 말하는 애들 한 대씩 때리고 하던데 너같은 놈도 없어져야 된다면서 나불나불 근데 보스가 위험하니까 니시키야마보단 보스가 중요하단 얘기지 2윈데 카자마저 2윈데 세레나로 가볼까 세레나 불쌍하다 장사도 별로 안되던데 맨날 조폭들 왔다갔다하고 또 단골이라 또 공짜로 먹을거 아니야 그쵸? 맨날 쇼파 망가지고 탁차 망가지고 불쌍해 나중에 한번씩 변생하고 있겠죠 매일 적자야 여긴데 여기 들어가면 니시키야마가 있어야 키류를 알아내니까 봐봐 손님 또 없냐 어 있네 손님 니시키야마 있네 거의 1인 1인룸 변생받는걸로 먹고살래 아 그런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ais 이러고 都망가 西木山이예 쪽에 実際 ようくるんか え ええ 戦인으로 봐 都망가 誰だ アンタ まじんまいうもんや お前は アンタの探してる男だって言ったら 단도지 기타기인데? 역시 발가 니스키야, 이쪽. 이쪽. 모르는 게 없어, 니스키. 근데 왜 자기가 맞는다는 걸 모를까? 넌 맞게 될 거야. 뭐지? 얕은 수를 쓰고 있어? 총을? 그래, 너 왜 그걸 몰라? 만든다는 걸 왜 몰라? 못 이길 것 같아서 총을 믿고 있었어. 총 믿고 있었어. 레이나 좋겠다, 오늘 또 돈 벌겠다. 변상비 받겠네. 맞게 생겼네. 이거 일부러 의자 중고로 사온다면서요? 변상 받으려고? 새 걸로 안 사고. 남겨먹으려고. 무시자, 무시아! 이 시키야마! 빨빨리 끝내자. 뒤로 만나러 가야 한다. 오오.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오우. 어. 반항 좀 하는데. 니가 한번 맞아 봐라. 코브라 기술 한번 매기고 싶다. 코브라! 코브라 왜 안되지. 마지막 상이오 마지막 상이오 안되네 호브라 비슷하고 오우 하면서 술 한명 팔았구요 레이나 저거 비싼거야 60년산 이식회 끝나고 오케이 얼맙니까? 얼마 나왔어요? 계산이요 술 한명 팔라고 그런거야 지금 오빠가 찾는건 마키무라 마코도 응? 레이나 오빠 오빠가 그렇게 되고나서 없애진건가? 아 진짜 없어졌나 보네 그러게 그러게 근데 왜? 부랗진건가 안판다고 한건 키류를 안판단건 마키무라 마코토는 형제가 아니잖아 얘는 파라데이저 흐흐흐흐 마지막으로 그 여자친구는 어디야? 니시공연 홈블레스 라인 그 여자친구 정보가 그 여자친구는 시계 나 난 나무 너네 내가 그 여자친구 그들이 그 여자친구 너네 음, 어차피 잃어버렸으니까 같이 찾자고 빨리 찾아야겠다 어디로 갔지? 마코토? 마코토라도 빨리 닫히만 죽어가지고 마코토라도 찾아야 돼 아, 무엇을 찾냐 근데 일단은 서부, 저기 노숙자 거리 한번 가볼게요 마코토 눈도 안 보는데 혼자서 어디 갈 수가 없는데 위험한데 노숙자 거리 어디 없지? 이쪽에 있는가? 스크림도 Gamble 오 clair 그게 좀 이상하네 일단 공원을 먼저 가봐야겠죠 어 얘들아 혼수 두지마 내가 물어볼게 모르면 이게 스포이머라고 물어보시면 얘기를 하지마세요 모르겠으면 얘기를 하지말라고 공원 있고 저기였나 입이 근질근질해 나무시끼들이 많아 나무시끼들이 그러네 맞네 아 무슨 공원이 볼일이 없어 여기 있다메 막 돌아다니면 되겠어 그러니까 니시키야마 왜 술집에서 술 먹고있죠? 찾아다녀야 된다메 찾아야 된다메 무슨 웃기네 생각해보니까 찾아야 된다메 근데 이녀석 술 마시고 있었어 생각해보니까 웃기는 놈이요 어디 가야될지 모를때는 가만히 있으면 뭐가 나온대요 설명이 본인이 이렇게 나불나불댓인데 가만히 있으면은 어디로 가보자 이렇게 뜬대 갈만한 곳을 알 수 있으면 좋을텐데 마코토가 갈만한 곳 마코토가 오빠가 그렇게 되고나서 갈만한 곳 한평에 공토밖에 없지않나? 거기 근처에 집이 있다고 했잖아 그쵸 마코토가 이쪽 아닌가? 한평에 노래 봐? 미니카로 같다고? 좋네에 비켜 아무튼 막 돌아다녀봅시다 일단 맵에 보면은 여기가 사무소 그 다음에 여기가 세레나 그 다음에 공원인데 공원은 안떠으니까 사무소에 한번 더 가볼까? 그냥 아무사람에 가면 뜨던데 이벤트 끝으로 가면 아마 뜰거야 사무실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 밑에였나 그 다음에 공원에 가봅시다 마지막은 저곳이 지금까지 지우자 다 도뽕돼 하아 오옹 오오옹 공춰로 가보자고 아까 공 뚜잖아 여긴 뭐있지? 아 사가와의 비밀사무소구나 여기가 그럼 어디지? 아까 거기가 공터가 아니라고? 공터가 그럼 한 이쪽이었나? 여긴데 공터 가운데쯤에 그 파이트 가로우케 스냅바 오우! 조금 속으러! 나한테 뭐 훌량원들이 많아 무릎아 자, 마야 깨끗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10피트 안썼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돈버는거 찍을거야 물당자 어? 말도 안 돼 전기 가지고 있는 놈 왜이렇게 많아 455만 와 많이 준다 문 또 여기잖아 어? 여기 공터 아닌데 으악 공터 어디였지? 이쪽 근천데 이쪽 여기 아닌가 여기 챔피언 아세아 까무로 상점가 텐카 있지 나가미 있지 여기 아닌가? 아까 지나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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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지? 어? 어? 설마 자살하려는거 아니지? 뛰어올라가면 늦는거 아니야? 내가 가면 늦는데 말을 하는게 낫지 않을까? 다행이다 자동으로 간다 넌... 마코도 난냐? 그곳에 뭐하는거야? 마코도? 뭐지? 눈 보이나 갑자기? 뭐지? 좀 보이는거 같은 그런느낌이야 어? 보이나봐 뭐지? 또 충격받아가지고 갑자기 또 보이게 된건가? 시민성 장애였기 때문에 치료는 될 수 있다 그랬는데 보이나보네 원래는 보였거든 한 2년됐죠? 안보인지 충격에 충격요법으로 지금 오빠가 그렇게 찼던 오빠가 죽었기때문에 정말 강성했을수도 있어 빡쳐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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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장 이제 얼마? 2장 남았네 이거랑 그 다음 장이는 끝난다 그랬는데 사랑의 증표? 러브러브? 러브러브? 어? 어? 보이나봐 이제 아... 완전 보이네 거 아니고 동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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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빠랑 아, 오빠를 만나서 나필 그 장면에서 나필 그 장면을 지켜냈을 받았다 도지마의 약자들이 나뉘어 나뉘어 마사카 복숭아 나야 야채 나라 지저가 가득한 야 오레마 야투이묘은 뭐 오마에 오고라산 유토로 이만의 소잇은 내 나이가 오마에 나이너지야 나이 アノ土地をお前から買い取ることなんや。せやからそいつに追うて土地手放したらもう誰にも狙われんようになる。安心せ、俺が一緒におる。何があっても必ず守ってる。 私のことなんかどうでもいい。私には死んでもやらなきゃいけないことがある。もしあなたが私を助けたいと思うなら、手を貸して。 兄弟を殺したのは、残りの一つも狙う役立たち。 どうじま組の3人の幹部。そして、どうじま総兵。 俺に… 9세라고? そいつらを殺せっつんか? もう、お金なら払える。 10億で足りる。 元々私のことも殺そうとしたんでしょ? お願いだから… あいつらを殺して。 きっとあなたは兄がそのために私と出会わせてくれたんだよ。 だったら兄は… 私が仇を打つのを望んでるってことでしょ? お前の兄貴が… そんな男のわけない野郎だ。 きっと… きっと…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네 잘 알겠는데? 잘 알겠는데 근데... 먹으면... 나한테 감사드립니다 그 얘기는 먹기 전에 해 역시 선수야 타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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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베니야라 이끄데 그땐 뜨겁지도 않았어 너무 식었어 중간에 딴짓하느라 천천히 가자 가자 타코야키 먹어 여기 근데 타코야키 어디서 팔지? 여기서 팔아? 노래방 가자고? 그래 지금은 노래방 가야될 타이밍이야 어딨어 노래방 놀 수 있는거 다 노는거 저기에 타코야키거든요? 타코야키 가기전에 마쿠토 노래 한번 부르자 너는 정말 지금 슬픈 상황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슬픔을 잊을 수 있는게 바로 노래방 아니겠니? 가자 타코야키 타코야키 어 24시간 그거 노래 불러주면 기분이 좀 좋아질수도 있어 아우 야샤 이거 비켜비켜 무각에 박살낸다 하핳 조심해 내가 약간 중앙원 가야겠다 중앙원 이쪽으로 와 24시간 신데렐라였나 그 노래 부르러 가자 기분좀 좋게 해 주고 지금 오빠가 죽었기때문에 지금 완전 멘붕상태에요 그래서 지금 다 죽여달라고 막 그러잖아 아이고 아이고 손잡아줘 마지막 아이고 아이고 치지말고 마지막 손잡는 길 없냐 hoffe chocolates perdu tertia 아 돈풀기 기술밖에 없어 노래방 손잡는 기술이 없고 돈 뿌리기기술 밖에 안 배워가지고 여기 있나? 잠깐만 여기 맞는데 어디있지 그 노래 확률? 오늘 첫날 여긴가보다 여기 아 못가네? 못가나봐 아 노래 한번 불러갈라니까 못가나봐 못가 못가네 여기 맞죠 술과 가라오케 여기 가라오케 스냅바 맞지 못가네 아 이거 가서 가라오케 가자 따구앗기나 먹으러 하긴